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조작을 막지 못하면 국가는 요절이 나는 거죠.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그 노예가 참 처절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한 그런 국가가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21세기 가장 큰 재앙인 거죠. 그게 다 선거 부정 때문에 여러분들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완전히 외면을 한 겁니다. 외면이라는 것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제를 여러분들 탈취하려고 하는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항복한 겁니다. 항복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부정선거 세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군사들을 다 적역에게 여러분 적과 넥통에게 여러분들 다 넘겨준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융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 대통령을 의심한다거나 아예 저쪽 편으로 관종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적 이적 해기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더해주든 더해주지도 않든 간에 그런 거 관계없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났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국민들이 힘을 더해주든 덜해주든 간에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영속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참 여러분들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을 때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3년 정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훤히 알겠죠.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고 나면 가장 고급 정보들이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것도 실상이 대통령에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문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주고 덜해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긴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한 장기 여러분들 집권에 그냥 국민들을 넘겨버린 겁니다. 수화의 병사들을 여러분들 대치하고 있는 적하게 여러분들 팔아 넘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나도 격분하거나 이런 게 없이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격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 그냥 팔아 넘긴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 근거가 뭐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선거 부정 사례 가운데도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부정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 마디도 선거 전에 경고성이자 당부성 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도 아무런 뭐죠.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답이 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자나.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니까 선거 사기 계속 쳐라. 나는 탔지 안 하겠다. 그겁니다. 어이 선거 사기 세력들 계속 선거 사기질 치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대통령의 침묵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번에 10월 1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것처럼 2024년 4월 총선에 또 화끈하게 해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대통령이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없고 당부성 메시지도 없고 부탁성 메시지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치외법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메시지 전달이 없었고 이후에는 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을 나무라 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이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선거 조작범들에게 다 넘겨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국민과 국가를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궐위의 대통령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겨냥한 어떤 종류의 메시지도 없는 겁니다. 뭐 탄핵이 두려워서 무슨 이야기 다 여러분들 그것은 2순위입니다. 2순위 3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보호해야 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보호해야 될 최종 책임자가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게 침묵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질 계속 쳐라. 대통령이 경고하더라도 선거 사기질을 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도 김기현 당대표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행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사심이 없고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는 사기질 계속해라. 나는 절대 손 안 되겠다.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것을 이러면 대통령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왼쪽은 조작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은 4.15 총선입니다. 조작을 안 한 경우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짐승사위도 아니고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하고도 그냥 뭉개니 저지른 놈들이나 듣고 넘어가는 놈들이나 매 마찬가지다. 그리기 때문에 좀 절절해한 겁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 약 35%를 조작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고 오른쪽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4.15 총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선거결과이다. 선거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연성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 줄 좀 알았는데 갈수록 태상이다. 사전투표 득표서를 더블당에 쑤셔 넣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차익값도 작고 군대 열병식 모양의 좌우대칭의 기이한 차익값 그래프도 나오지 않는다. 짐승사위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선거조작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니 정말 한심한 나라이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정행이 되었는지 진짜 일당 지배체자의 신음할 때가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될지 그때가 되면 도저히 그 수령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정말 딱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신음할 때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전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겨버린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규모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조작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은 후보가 어떤 은행을 보이는가 부분들도 조작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후자를 보면서 저분들이 국민과 국가를 이 괜찮은 대한민국을 한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범들에게 고스란히 그냥 상납을 해버렸구나. 작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갖다 바치기로 그냥 결정했구나. 왜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 계속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불당 후반께 넘겨줘 가지고 압승한 거 아닙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현재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철이 묶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상으로 존재하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넉넉하게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넘겨줄 수 있도록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면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10월 7일 강수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했을 때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진짜는 15.43%인데 투표율이 22.96% 이러면 덜 뻥튀기라는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앞에는 관내 사전투표만 따진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사진에다가 거소를 다한 겁니다.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줘 가지고 진교훈이 압승한 거 아닙니까 공박사님 그만하이소 그냥 뭐 이제 됐습니다. 그게 2024년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만 조작하더라도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아마 선관위 사람들을 모니터 다 공병호 tv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2024년도 총선은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투표율을 조작해서 발표하고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확보된 뭡니까 240만 250만 이런 표를 가지고 전국에 다 뿌려주면 그러면 여러분들 총선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49% 더 많이 올려가지고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헌선이 무너뜨리게 되면 그냥 윤석열이 모가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더블 조작당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곰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대선거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 좌익 여러분들 연구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이름 사건을 국힘당이나 대통령이름 대한대도를 보게 되면 정말 옳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국민과 국가를 적치하에 넘겨버린 사건이다. 그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사상 최고의 조작을 했다는 건 못지않게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그냥 적치하에 넘겨버린 겁니다. 좌익들이 지배하는 연구지배체제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